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옥탑방 가요 새로운 가요 시간입니다. 오늘의 새로운 가요에서는요. 이찬원 군의 시절 인연을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이 노래는 꼰대 인턴이라는 드라마 주제곡으로 많이 알려졌었는데요. 미스터 트롯이나 사랑의 콜센터에서 많이 불려줬던 노래를 워낙 많이 커버 영상이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노래들을 좀 아껴두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찬원 군이 코로나 확진을 받으면서 좀 생각이 바뀌었어요. 가수들이 좋은 노래를 불러줌으로써 우리가 이 코로나를 힘든 시기에 얼마나 많은 큰 위로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가수 이찬원이가 확진을 받으면서 함께했던 가수들도 지금 너무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이라도 그 가수들에게는 자기 노래가 불려지는 게 제일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찬원 군이 빠르게 회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이찬원 군의 시절 인연을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함께 응원해 주시고 함께 불러주세요. 함께 응원해 주시고 함께 불러주세요. 함께 응원해 주시고 함께 불러주세요. 좋았던 날 생각을 하고 고마운 말 감직을 하며 아 살아가야지 바락처럼 물처럼 가는 인형 잡지를 말고 오는 인형 잡지 마세요 때가 되면 찾아올 거야 새로운 시절이며 친구가 멀어진다고 그대여 울지 마세요 영원한 것을 없으니 이별에도 웃어주세요 좋았던 날 생각을 하고 고마운 말 감직을 하며 아 살아가야지 바람처럼 물처럼 다른 인형 잡지를 말고 오는 인형 막지 마세요 그때가 되면 찾아올 거야 새로운 시절이며 새로운 시절이며 새로운 시절이며 새로운 시절이며 사랑이 떠나간다고 그대여 울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바랍니다 자막 잘 pra В loans